무얼 라면 먹을게 있어라 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먹어볼건 소 내장탕인데요 전통의 맛을 그대로 살려낸 소 내장탕이라는 제품이구요 인터넷에선 3,000원대인가? 4,000원이니까 구입을 했는데 가물가물하네요 좀 오래되서 냉동으로 해놔 가지고 좀 오래됐네요 옛맛 부양식품이라는 제품이구요 지금 냉동에서 녹여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전용용기 아니면 냄비에다 4분 끓이시면 되구요 소곱창 소양 들어있다고 되어있고 자 바로 데워서 드시면 된다고 되어있고 자 뭐 떡은 없죠 자 한번 먹어볼텐데요 소 내장탕 소 내장탕은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조금 비싸기도 하죠 가격이구요 이렇게 안 뜯어줘 자 뜯었는데 존대기가 얼마나 들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얼큰해 버린다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있구요 자 뜯고 끓여갖고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끓여갖고 왔는데요 양은 뭐 그냥 일반 라면 정도 이러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우 이렇게 기다란게 있어 자 이렇게 기다란것도 들어가 있고 자 이런것도 있구요 근데 고기쪽은 고개 정도가 다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야채 그런거 종류인 것 같네요 자 국물부터 한번 먹어봅시다 자 국물부터 뭐 지나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보통정도 아 별로 맵지도 않구요 아 구수한 맛 좀 그런것 같은거 좀 크게 느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야채가 좀 상당히 많은 편인 것 같고 떡을 넣을까 저 당면을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타임을 놓쳐서 아무것도 못 넣습니다 오늘은 그냥 밥에 말아 먹을라구요 야채 식감은 뭐 그냥 그런것 같고 자 고기도 한번 먹읍시다 고기도 뭐 그렇게 뭐 실한 정도까지는 모르겠고 각기 따로 어디갔어 자 여깄네 자 이거 먹어볼까요 고급은 쫀득쫀득한 모습 맛있네 자 말함 그런 양탕은 좀 내장같은게 좀 많이 들었어야 맛있는데 뭐 건더기가 순 좀 야채? 그런거 위주의 인것 같구요 곱장 저런게 뭐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어서 그러면 우울증들이 많이 넣고 그러는 것 같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매장같은데 가서 한 8,000원 9,000원짜리 먹어야 좀 제대로 있다 싶은 생각이 들구요 이런 제품 중에서는 그 선미식품 거 제일 맘에 들더라구요 그런거 감안하셔서 맛있게 추천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먹을만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음 이렇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따뜻한 국물에 쏙 두든하게 데워져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뜨거워 안녕하니까 구독 구독 하고 추천해주세요 하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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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